잎 예컨래 예예 와 정보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을씨가 이게 8월 날씨라고 상상이 안될 정도로 좋은 날씨인데 우리가 전반 나인홀 잘 치고 지금 후반 나인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후반은 가고가? 저는 후반에는 이븐 쳐보려고 합니다. 뭐야 나랑 똑같네. 똑같아. 나도 이븐이 목표인데. 어떡하나. 우리 셋 다 후반에 이븐을 목표로 치고 있을 거고. 왜 말이 꼬이죠? 치고 있을 거고. 저희가 정식으로 조아람 프로님한테 대결을 신청하는 나인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븐의 골프 칠레 후반전 나인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골프할 때 골삼. 여기서 승서를 후보하시면 됩니다. 후반 다시. 3번. 2번. 1번. 후반 이거 먹으면 또 버디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의 목표는 우리가 셋이 합쳐서 버디 7개. 저는 이글입니다. 어? 이글? 응? 알바트로스. 더 되다. 난 버디밖에 안 되었는데. 어떡해. 내가 해야겠네. 졌다. 진짜 신기한 맛이다. 근데 정말 힘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벌써요? 도핑 테스트. 벌써 느껴지는 거 도핑 테스트 해야죠. 비거리가 한 10m 늘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후반 첫 홀 시작합니다. 그냥 그린 가운데 보고 바로 치겠습니다. 굿샷. 와우. 카메라 방향. 어 감독님. 어 감독님. 조심하세요. 안녕. 오우. 낮게 스팅으로 깔았죠. 네. 좋습니다. 카치 조심하시고요. 카치 조심하시고요. 카치 조심하시고요. 카치 조심하시고요. 런 좋습니다. 오우. 런. 와서 페어웨이까지 들어왔습니다. 오우.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카치. 퍼레이시고. 밤런. 아. 한 벽.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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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열렸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킥 인. 네. 괜찮습니다. 네. 아. 페어웨입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러프. 괜찮아요. 아니 뭐. 똑바로 잘 갔어요. 그럼 니콘은 종림은 언제. 처음. 데뷔 안 되세요? 2008년 9월 4일 나이 쩝하시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곧 13주년이거든요 다음 달 핫티스트 핫티스트 드루와 골프전 드루와드루와도 많이 들어요 요즘 족도님 모범하고 계시죠? 요즘 나가고 있는 건 인앤아웃 골프 시즌 3 드루와드루와 드루와드루와 라이브로 드루와드루와 라이브로 드루와드루와 드루와드루와 하티스트 드루와드루와 이번 후반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한번 쳤까요? 집중해서 사실 전반도 잘 쳤는데 아쉬운 샷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후반은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프로님과 못지않게 맞먹는 그런 경기를 지금도 거의 맞먹었지 않으세요? 한타 두타 차인데 이 정도면 맞먹는 거죠 자 여기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착했네요 생각보다 거리가 있네 중앙 보고 살짝 드루어가 날 수 있게끔 어차피 라이도 그렇기 때문에 네 파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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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파워드 파워드 오우 나이스 드루 올라갈 거 같아요 와우 바운스가 오우 엣지까지 가네요 조금 아쉬운 바운스 네 앞으로 100m 조금 더 가면 저희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선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얼른 백키로 가시죠 화이트는 너무 무리 아니세요? 저는 레이디로 가고 싶은데 와 레이디로 가셨으면 너무 좋겠다 더욱이 가고 있겠죠 어프로시 계속하고 있겠죠 그니까 와 근데 지금은 두 분이 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네요 그렇죠 제가 힘을 많이 줬습니다 몇 나와요? 존팩 10호요 오우 샷 오우 지금 피나이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우측에서 좌측 마운다 나이스 원 감사합니다 오우 나이스 런까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골프셨으면 엄청난 인기였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아이돌이니까 망정이지 어쩔 뻔했어 스포츠계가 정말 귀집힐 뻔했네요 자 자 자 자 자 같은 거리선상에 있는 오우 좋아 세븐님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 비슷한 위치 오우 오우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오우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비슷비슷해요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어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버디풋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저희가 또 버디를 하게 되면은 총 20개 20개 그렇죠 20세트 와 정말 세븐 유튜버는 사랑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파를 할 때마다도 한 세트씩 드려요 네 그러면은 저희 꽤 쉽게 그래서 벌써 한층 많이 나가고 있어요 20박스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죄송해요 저희 파는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네 후반에는 거의 파 아니면 버디 그럼요 그 정도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몸이 풀렸으니까 우리가 오우 두 분 다 굉장히 잘하셨네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나만 잘하자 자 프로님 네 어프로치 버디 트라이 예스 예스 아 아쉽네요 좀 까다로운 밥까지만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거리예요 그렇죠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아까워 나이스 파 아 와 와 나이스 파 오늘 퍼팅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이게 조금씩 아까운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으신 거죠 네 좋은 거 같아요 버디 퍼트 아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자 이렇게 해서 올 파 또 3박스 3세트 적립됐습니다 그렇죠 3박스 적립이 되었습니다 매 홀파만 해도 우리가 3구 27 27박스를 어쩌면 좋아요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버디까지 만약에 한 두세 개 더 나오고 하면 너무 한 3,40박스 대표님이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되는 그렇죠 아 우리 대표님 어쩌면 좋아 점잖으신 분인데 화내시겠네 아 아 자 후반 첫 홀 기분 좋게 올파로 시작했습니다 첫 홀에 올파를 했기 때문에 순서는 동일하게 가는 거죠 좋습니다 자 2번 홀 파 포 2번 홀 파 포 샷 굉장히 똑바로 날아갔습니다 왼쪽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베스트에요 아 감사합니다 럭키 세이븐 나이스 아우 럭키 세이븐 아우 럭키 세이븐 야 야 야 야 나왔다 와우 와 그냥 이거는 뭐 뭐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잘 났습니다 그냥 완벽한 구질에 베이비 페이드에 와 탄도도 완벽하고 그럼요 너무 완벽한 샷이었어요 나무랄 때가 완벽한 트위야 외모까지 완벽한 그냥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 이야 굿샷 이야 굿샷 예스 자로 재셨나요 혹시 아 빨랫줄 널어놔 가지고 빨래가 잘 말라야 될텐데 감사합니다 너무 일자로 똑바로 얄밉게 치시네요 아 저 약간 얄미운거 좋아하고 티샷이 얄미울수록 멋있는거죠 그렇죠 남들이 못하는거 그죠 남들이 못하시는거 잘하시던데요 지금 저희 셋 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너무 잘 갔잖아요 네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근데 진짜 골프는 겸손해야 되는게 제가 지난달에 라이프 베스트를 쳤어요 몇개 치셨어요 원 언더 세상에 진짜 실력파라니깐요 그죠 아니 언더파를 처음 치고 와악 난리가 난거야 이제 나 됐다 왔다 끝났다 다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주에 나갔어요 근데 열여섯개 오바를 치고 어쩌면 좋아 코스가 어려웠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그냥 열은곱 차이가 남은거에요 맞아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골프죠 진짜로 겸손해야 되는 진짜 저희가 이렇게 가고 또 세컨이 또 말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전월 다르고 2월 다르고 매월 다르고 매월 매샷 다르고 너무나 다른게 골프입니다 골프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가장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갔다오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현재 어 조아람프로님이 투오바 네 니쿤형이 쓰리오바 부니형이 사오바 네 이렇게 이삼사로 치고 있죠 이삼저기 치고 있습니다 약간 얇게 얇게 맞긴 했는데 피나이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좀 컸어요 오히려 조금 크긴 했는데 굉장히 좋았죠 우드 쳤잖아 그래도 잘갔잖아 여기 야 우드 쳐놓고 지금 잘갔다 니쿤이 놀려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놀려요 약간 우측 왼쪽으로 아 바운스가 스탑 스탑 걸렸어 우측을 본 것 같았는데 우측을 봤나봐요 64m 골프버디와 함께하는 세븐의 골프칠레 어 5 레멸 6 4 안좋아 말 chalk ologne 4 골프 üs 레멸 엣지 정도에 떨어지면 갈 것 같죠? 그쵸 저는 4미터 정도 생각하고요 또 길게 떨어졌네요 조금 컸어요 정말 한 2미터만 전에 떨어졌으면 어 과감한 퍼트 굉장히 좋았는데요 또 좋아 과감한 퍼트 굉장히 좋았는데요 좋아요 또 좋아 인! 겟인! 나이스 퍼트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웠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나이스 나이스 퍼트 감사합니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죠? 어 없다고? 없어 없어 너무 아까워 나이 없다고? 오케이 아오 나 왜 있게 봤지? 에이 나이스 아 좌측 봤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좌측 봤어요 아 이렇게 아하 아하 말을 말인 못 아하 너무 아쉽다 아 아쉬워서 아하 네 버디로도 까끗하게 네 이번 파스리 홀에서는요 여러분들 어 상품이 오우 차에 실으면은 뒷바퀴가 약간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약간 눌려서 눌려서 그 정도로 저희가 담아드릴 어 상품이고요 어 이 골삼 아까 드셨겠지만 네 네 네 에너지가 굉장히 나고 그 선크림 우리 자외선 피부 또 민감하신 분들 얼굴 보호하시고 팔 보호하시고 음 선크림 이렇게 함께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 미어할 수 있는데 조금 봐주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공역 하나 보시죠 뭐 할까요 그 제가 사실 여쭤봤거든요 네 오면서 힐리스 요즘도 혹시 가지고 다니시냐 했어요 힐리스가 없어요 매니저분이 그 아우 트러프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니긴 합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아 혹시 뭐 운동 끝나시고 아 오늘 좀 칼로리 많이 먹었는데 좀 뛰어갈까 할 때는 힐리스로 혹시 타고 가실까요 아니 요즘 제가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또 탈 일이 또 있고 아 그리고 지금 뭐 공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조금 한번 연습할 게 있어서 그러면은 혹시 여기서 리얼을 못 타시면 또 별개로 힐리스를 한번 타시고 이렇게 코스를 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리얼을 못 타면 네 이번 홀은 카트를 타지 않고 카트길을 힐리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진짜로요? 오르막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오르막 오르막은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몸이 풀렸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리얼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잘 쳐보세요 네 제가 오늘 타나 안 타나 한번 봅시다 선물을 드리는 게 낫죠 네 12번홀 파3 샷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이건 니어다 진짜 니어다 허리완 아니에요? 핀 우측으로 오른쪽 위쪽에 올라갔네요 올라갔네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자 어 왜 찐가요? 패칭입니다 48 아 48 샷 샷 샷 나이스 핀보다 지금 좌측으로 가고 있고요 크지만 말아라 어 나쁘지 않은 위치에 갔는데 그래도 현재는 제가 니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몇 번으로 치시나요? 자 저는 9번 아이언 9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살짝 짧게 잡고 파워스윙 파워스윙 필리스 너무 보고 싶다 필리스 봅시다 부드럽게 하세요 굿샷 안 돼! 드로우가 걸려줘야지 드로우 나이스 이건 가서 보셔야 된다 가서 보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저기 물어봐 주시겠어요 누가 니어인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역시 제가 몸 풀렸다고 했죠 큰일 났네요 네 진짜 풀린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멘탈이 풀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뭐 오랜만에 타도 되거든요 타고 싶지만 몸이 풀렸기 때문에 뭐 일부러 못 칠 순 없잖아요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타기가 쉽지 않네 너무 잘 쉬고 있어서 내가 힐리스를 못 타도 진짜 어 뭐야 어 아니 내가 뭐네 잠깐만 그쵸 내가 니어가 아니네 니어가 아니에요 니어가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가까이 붙였어요 나 왜 저기서 봤을 땐 안 그래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줄 알았어 와 아니 오히려 제가 없더라도 완전 붙어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그렇다면 어 내게 졌으니까 네 이 다음에 나오는 파스리홀에서 제가 밀리스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겠어요 아 자 세 명 다 버디 찬스긴 한데 조금 멀죠 그리고 라이가 좀 쉽지 않습니다 버디 펫 어 버디 펫 어 어 들어가 우와 왜 와 왜 그랬어 진짜 왜 그랬어 왜 왜 그랬어 진짜 여기 왔다가 무슨 일이야 와 너무 아깝다 진짜 잘 쳤다 너무 잘하셨다 어 세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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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려웠어요 어려운 라이였죠 조하노 프로님 버디 펫 버디 겟 아 나이스 파 조금 강하게 봤네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어 포기 오케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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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남 포기 액 po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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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던데 막? 제이 뭐였지 뭐였지? 까먹으셨다 그 제발 오 막 못 놀리 막 예사로서 아우 알겠습니다 저는 크 나이스 크 나이스 잘 갔습니다 잘 갔습니다 후샷 와우 후샷 와우 뷰루프 페이드 오 좋아요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그 어 섹시 페이드 섹시 페이드 섹시 페이드 섹시 페이드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슬라이스 보이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섹시 페이드로 아우 좋아요 2PM분들하고도 라운드 많이 하세요? 찬성이 치고요 찬성이 치고 그냥 쳐요 2PM에 찬성군이 이게 놀라지 마세요 네 니쿤보다 더 멀리 칩니다 진짜요? 5m 20m 이거 많아서 그런데 아직 구력이 얼마 안되서 조금 그런게 있을 수 있는데 거리는 최고인거 같아요 네 네 네 네 뺄 수 있으신 트라이가 아니고 160만 같아요 트라이도 아니네 파포로 생각하고 치시고요 여기서 버디 하나씩 맞을 것 같습니다 저만 잘하면 되겠네요 또 조프로님만 잘하면 되는 홀이 나왔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네 어떻게 돼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네 그죠 어쩌면 이 부담감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30만 치면은 칠레 꼭 칠레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진짜 똑바로 쳤다 근데 더 가면 시작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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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괜찮아요 저희가 지금 팝5 투혼을 앞두고 계신데 네네 만약에 이글을 한다면 아 맞아요 이글을 한다면 이글을 한다면 이글을 한다면 이글을 하면 뭘 해야 될까요 2홀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또 비슷한 거리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아 거리 많이 나시네 형 많이 나요 진짜 많이 나시네 아 힘들어 가겠네 자 힘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에 이글을 하면 제가 즉흥적으로 그 이글을 하시는 분에게 세인트 존스 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이글을 하면 네 세인트 존스 스위트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이글을 하면 본인한테 하신다면 그럼 또 저요? 저? 저 하면 저는 제가 기분 좋은 거죠 나만 기분 좋으면 됐지 뭘 허스트니까 아 이글을 하신다면 혹시 오늘 착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는 거 어때요? 빨래를 해서 빨래를 해서 진짜 이런 거 재밌잖아요 제가 이글을 한다면 제가 오늘 입은 이 황가먼트 이 황가먼트 둘 세트를 빨아서 드라이 싹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로 싹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왼쪽 보고 페이드 치겠습니다 s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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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i pNi eine schk qué p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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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이글 무조건입니다. 이거 놓쳐도 버디에 맞죠. 만약에 6번 다 풀로 쳐서 올릴 수 있어도 5번으로 이렇게 치는 게 맞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면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짧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부담을 줄여서 치는 게 좋기 때문에 혹시 제가 거리 측정기 한번 빌려도 될까요? 제가 걸어온을 안 만들어서. 제가 골프버디 거리 측정기 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아까 골프버디 못 받으셨잖아요. 다음 파3에 마지막 하나 남아있습니다. 지금 58m 나왔고요. 저는 55에 랜딩해가지고 3m 딱 굴러서 넣는 이글. 그 이글 넣으셔도 세인트 존스 또 한창 나갑니다. 와 잠깐만요. 머리를 조금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겨드랑이에 자꾸 껴가지고. 나이스. 살짝 우측으로 밀렸는데 나쁘지 않은 거리가. 나이스. 내려와. 아 좋아요. 나이스 어프로치. 이거 넣을 수 있겠죠. 무난한 버디죠. 쌍이글에 버디 가면 진짜 원. 이거 유튜브 끝난다. 진짜. 진짜 끝났다. 이거는 썸네일 나오고 그냥. 그림 나왔다. 그냥 강이 나왔다. 강 나왔다. 어쩌면 좋아. 이거 큰일 났네. 오케이 니쿤 선수의 이글 트라입니다. 쇼핑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타 돌만 할 것 같아요. 자. 뭘 버팅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타 돌만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내리만. 좀 약했어요. 일단 지금 버디 찬스 납두고 있고요. 난 버디 오케이. 자. 다 쉬신 것 같아요 다 쉬신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 와 나 되는 줄 알았어 10초 기다려 볼게요 혹시 맞바람 줄 수 있으니까 와 나이스 버디 그래도 나이스 버디 와 오늘 근데 기분이 너무 좋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라이가 많이 먹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거의 끝 안쪽만 보고 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와 나이스 아 좋아요 와 손이 찐득찐득할 정도로 약간 긴장했어요 오케이 나이스 버디 트리플 버디 나왔다 그린 나왔다 됐어 3번디 와 정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진짜 멋졌어요 저희 와 정말 이 팀이 어떻게 할 거야 와 저희 셋 좀 멋있네요 약간 오늘 그 동촌 씨씨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 오늘 뭐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길 수 있네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림이 제대로 나왔다 이야 와 골프 더즈 메러 선크림 15세트 와 한올에서 15세트 진짜 대박 대표님 울고 계신가요 우리 김한균 대표님 보고 계시죠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발라야죠 여기 골프 더즈 메럴 자 바르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잘 치는 걸 어떡합니까 콩이 잘 맞는데 타경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워터리하고 수분크림 같은 느낌 좀 쿨링도 있어서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발랐을 때 수분크림처럼 너무 잘 치는 게 좋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진짜 어쩔 일이야 스코어가 심지어 지금 원언더로 지금 투오바 후반 원언더 그리고 2분을 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이거 힐리스를 신어보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우와 진짜 잘 타신다 진짜 잘 타신다 진짜 잘 타신다 진짜 잘 타신다 너무 잘 타신다